보수적인 집안에서 태어난 나는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마음속엔 청개구리가 있으면서도 새치름하게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정규과정은 빠짐없이 받았지만 나의 길을 찾지 못하고 기계 부품이 된 듯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어갈 내게 딱 맞는 기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 결혼을 했지만 돌파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내가 배웠던 상식이 하나둘 깨지면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비건으로 살아가고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한부모 가정으로 사회 간습을 깨나가면서 더 큰 사회평경과 마주하였습니다. 사회 소수로 살아가는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고 사회 틀에 나를 맞추기보다 진짜 나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행동하면서 내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고 20년 전과는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풀밭과 가든한 삶을 넘어 사회평견을 깨고 나를 찾아가는 20년 동안 이야기를 담은 책을 써내려가면서 나로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20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토닥이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며 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날비뚱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나를 둘러싼 우리가 보였습니다. 내 경험 이야기가 위로와 힘이 되어 자신의 빛을 찾아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책으로 끝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만 품었던 일을 용기내어 내딛었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발 내딛은 일이 블로그에서 진행하고 있는 함께 해보아요 하늘풀밥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행동해야 변하기에 한 발 내딛을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꼭 하늘풀밥을 하라는 것도 하늘풀밥만 정답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늘풀밥을 통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을 고스란히 믿고 따라하기보다 직접 스스로 경험하고 느끼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지만 함께 하니 힘이 난다고 좋아하시는 모습에 할 일은 많아졌지만 힘이 쑥쑥 납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이 올리신 하루 한 끼 하늘풀밥 혹은 풀밥 사진만 보아도 싱그러움이 전해옵니다. 도전하시는 분들이 길을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함께 하지 않는 분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에서 점점 우리가 되어가는 날빛둥이 여러분을 보며 노트북 앞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마음은 따스해집니다. 그저 무늬만 우리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정 나가 되면 우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할 때 더 깊은 기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더 용기 내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혼자 하면 어렵게 느껴져도 함께 하면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하늘풀밥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더보기란에 링크 있습니다. 아참! 쉬린 겨울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책과 그림 엽서 선물 나눔을 하고 있으니 함께 해주세요. 이것도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보아요. 날 것 그대로 빛날 수 있도록 하늘아 너무 맑은 하늘아 하늘아 구름 많은 하늘아 하늘아 꾸김 없는 하늘아 또 보자 자세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